안녕하세요. 주목 1위포트 손현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구 매장들은 문을 닫는 가운데 오히려 수해를 보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온라인 가구 판매자인 바로 웨이페어가 오히려 수해를 얻으면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급상승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상승 여력이 5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증권가의 시선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미래세 때우 김명주 연구원의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웨이페어 미국 1위 온라인 가구 플랫폼입니다. 웨이페어는 2002년에 설립이 되어서 온라인 가구만 판매만 계속 꾸준히 해온 기업입니다. 웨이페어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다양한 제품과 더불어서 빠른 배송이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요. 협력어체 11,000곳으로부터 공급받은 인테리어 제품 1,800만 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구는 소비자가 매장에서 가서 원래는 실물을 보고 이렇게 소비를 하는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소파 같은 대형 가구는 또 무겁기 때문에 배송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웨이페어는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이런 상황에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다양한 물건을 접할 수 있지만 빠른 배송으로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로 오히려 호황을 받은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침투율 상승에 따라서 미국 내 온라인 침투율이 굉장히 급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웨이페어는 미국 내 단독 가구 플랫폼 중 1위 기업입니다. 코로나 종료 후에도 아무래도 집에 있는 트렌드 확산에 따라서 지속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대형 가구는 제작이 오래 걸리고 또한 배송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셀프 이사용 트럭을 빌리거나 아니면 배송료를 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요. 웨이페어는 어느 지역이든 이틀 안에 배송이 가능하도록 북미와 유럽의 대형 물류센터 12곳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스템과 인프라를 많이 갖춰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웨이페어는 수억 달러를 캐슬게이트 물류센터에 투자를 계속 해왔는데요. 바로 위쪽이 웨이페어의 캐슬게이트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웨이페어가 판매하는 약 3천만 개의 상품이 캐슬게이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용이 되는데요. 이 캐슬게이트를 통해서 배송된 이런 상품들이 달러 환상 가치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페어는 이 수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가기설은 세계 1위 온라인 쇼핑몰 바로 아마존과의 경쟁에 대해서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온라인 교육도 활성화됨에 따라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 사무 환경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도 최근 홈데코 사업을 키우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래세 때우 김명주 연구원은 아마존 대비해서 웨이페어가 갖는 경쟁력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바로 접합한 큐레이션을 꼽고 있는데요. 그만큼 카테고리별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구는 원래 책이랑 화장품 등과 달리 비정형화된 카테고리를 사용을 하죠. 소비자의 취향이 반영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정형화하기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웨이페어의 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구 소비자들의 쇼핑 용의성을 훌륭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구 구매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올해 상반기에 인기를 끌을 수 있었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구매 중에서도 재구매 고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작년만 해도 거의 70% 가까이 해당이 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재구매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객단가도 함께 완만하게 상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 때 더 고가의 제품을 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계의 카테고리 킬러로서 계속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온라인 침투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낮은데요. 올해 기준으로 한 16.7%입니다. 우리나라는 36.6% 정도 온라인 침투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코로나19는 미국의 온라인 침투율을 굉장히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침투율이 증가하면서 웨이페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올랐죠. 그 때문에 주가가 정말 올해 들어서 급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 이유는 바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웨이페어는 상장 후에 제대로 된 수익을 낸 적이 사실 없습니다.